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절차법이에요. 여러분 절차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제 들어보셨나요? 어제 말고요. 공시법 시간에. 공시법이 대표적인 절차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공법 있잖아요. 공법도 대부분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절차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절차법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읽는다고 했을 때 헷갈리기만 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학원가의 용어이기도 하고 군대 용어이기도 하는데 와꾸가 잡혀야 돼요. 와꾸 뭔지 아십니까? 그 와꾸가 뭐죠? 틀 같은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전체적인 틀이 잡히지 않으면 이 절차법은 공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하면 자꾸 헷갈리기만 하고 문제 풀면 계속 틀리기만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이 첫 장 있잖아요. 이 첫 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이렇게 정부 정리를 하면 다섯 가지 제도가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제도가 이렇게 약간 좀 굵게 되어진 이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세 개는 무슨 죄라고 끝에 되어 있죠? 신고제. 그러니까 신고제 몇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허가제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다루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담고 있느냐 하면 신고를 어떻게 하고 누가 하고 어디다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거를 쭉 나열을 한 게 절차법이고요. 신고는 그런 거고 허가는 그러면 언제 허가를 받고 누가 허가를 받고 어디 가서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배우는 것들이 허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자료를 혹시 시중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이거는 비슷하게 만들면 안 돼요. 왜 비슷하게 만들면 안 되냐면 제가 자료 밑에다가 써놨잖아요. 이거 베끼면 반드시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죠? 이것 때문에 못 베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창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이 자료는 정말 좋은 자료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만 여러분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자료는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여러분만 보세요. 그렇게 하시다가 10월달 정도 되면 주변에 여러분 공부하시는 친한 동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때문에 죽겠어. 9개 나오는데 2개밖에 못 맞춰. 계속 틀려. 이렇게 하면 10월달쯤에 그때 쑥 주면서 이거 볼래? 이렇게 하고 주세요. 여러분 그때는 다 뭐 하셨어야 돼요. 다 이미 보셨어야지. 10월달에. 자료는 10월달에 많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핵심 정리 일단 들어가 볼 건데 이거 화면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허가제는 또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고제 3개만 한번 같이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신고제 3개가 뭐뭐 있죠? 시작. 부동산 거래 신고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이렇게 3가지 신고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다가는 2개 내지 3문제 정도가 해마다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2, 3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에서는 한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안 나오거나 하나 정도 나오는데 이번 34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적용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적용지역은 왼쪽 2개는 다 전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전역이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니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이 좀 특이해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앞자만 따가지고 쓴 거 여기 칸이 좁으니까 이건 내용적으로 전체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특, 특, 시군, 자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특이요. 특별시가 아니에요. 이 맨 앞에 있는 특이. 그러면 이 특이 뭐냐? 이 특이 뭘까요? 특별자치시를 말합니다. 특별자치시. 그럼 현재 우리 나라의 특별자치시가 어디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이 있죠. 이 두 번째 특이 뭐냐면 특별자치도예요. 특별자치도.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특별자치도가 현재는 2개가 있고요. 4월에 되면 3개로 늘어나요. 그런데 원래 있었던 특별자치도가 어디가 있어요? 제주도,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그리고 강원도. 지금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고 4월 달에 전라북도가 또 특별자치도로 바뀌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 전역이 뭐다? 신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시는 보통시를 말해요. 무슨 시도 아니고 무슨 시도 아닌.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그런 보통시. 그러면 그 보통시가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포시가 있죠. 김포시. 그럼 김포시 전역은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군으로 끝나는 애들은 모두 주택임대차 신고 지역이 아니고 특별한 지역. 어디냐면 광역시와 경기도 안에 있는 군. 그러면 하나씩 예를 좀 들어봐 드릴게요. 광역시 안에 군이 있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있잖아요.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에도 군이 있냐. 경기도 안에 양평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 무주군은요. 신고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라북도가 4월 달에 뭐로 바뀐다고 그랬죠? 특별자치도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전역이 신고 지역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깊이 들어가긴 한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안 되면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가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붙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애초에 만들 때 이 제주도가 만들 당시에 행정구역이 북제주군, 남제주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제주특별자치도로 만들고 편의상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거 하나가 원팀인 거예요. 하나의 지자체.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다 그러면 제주도 전역은 뭐다?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이에요. 그런데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지금 부르잖아요.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 강원특별자치도는 종전의 지자체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전의 지자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뭐가 있냐면 평창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평창군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군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군이면 광역시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거예요. 경기도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강원도 평창군은 신고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제주도는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어디든 다 신고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 그냥 하나의 지자체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이름만 명칭만 특별자치도지 지자체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 이러면 이건 종전 지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거는 여기에 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그러면 조금 어렵게 강원도 원주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강원도 원주시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원주시는 신고 지역이에요. 왜 신고 지역이냐면 시에 들어가니까. 그건 특별자치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시로 끝나니까. 그렇죠? 강릉시는요. 신고 지역이에요. 시로 끝나면 무조건 다 신고 지역이고. 마지막에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는 어디랑 어디에 있는 거를 밑에 있는 거를 자치구라고 해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이런 구를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면 서울특별시 밑에는 몇 개의 구가 있죠? 25개의 구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전역은 신고 지역이다 아니다? 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작년 본 시험에는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도 나오고. 올해 한 번 나올 만한 건 이거 한 번 나올 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거 한 번 낼 가능성이 있다.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출제위원회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변태스러운 문제들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 낼 만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나머지 두 가지 신고 지역은 다 전국이에요. 지역이 특별히 없고. 성격은 셋 다 사후 신고입니다. 다 사후 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고 혹은 허가 의무자에서 여러분 채색을 좀 하나만 하실 건데 외국인에다가 일단 채색을 한 번만 해볼래요? 외국인. 그리고 오른쪽에 허가제도 전부 다 한번 채색을 해보세요. 다섯 칸 전부. 다섯 칸 전부. 그럼 우리가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외국인은 다섯 가지 이런 신고제나 허가제 모두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무조건 다섯 가지 신고를 다 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